가죠 지금 그 사장이잖아 아 뭐야 하금요원들 2명에 저 가운데 누구야 하금요원들 2명에 일단 해카부리거요 쟨 누구야 쟤는 아아아아아아 니자식이야 미니건이야 하금요원들 2명에 쟤를 3명을 다 상대해야된다고? 오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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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서오세요 와아아아 오오 오오 옼케 으아아 enterprise 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 아.. 에너지 에너지 아아 너 겁나 빨리 차네? 오오오오 컷 내 자꾸 그거를 자꾸 제가 해킹해가지고 없애버리는거야 너부터 너부터 오오 너 죽는다 죽는다 죽았다! 자 빨리 까고 따구여 오케 오렌지마 까면 돼 오케 오케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케이 하나씩 해주고 의완 어어 쟤 미니건 진짜 어 얘 왜 안 죽어? 어어 어어 야 쟤 살아나마 야 이씨 야 반칙같은 경우가 어딨어 아아 이렇게 해서 죽여야 되는구나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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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허허허허 옆에 보호방에다가 미니건에 옆에 무슨 로켓런처? 다연발 로켓런처인거 같아요 에헿 아 이런 이런 치트 같은 놈 먼치킨같은 놈 야 그런거만 좀비 죽일 때 임마 쓰라고 어우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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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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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왼손 역시 해킹은 나를 못따라와 음 오오오오오오우 잠시만 자중하구요 자중 자중하구 근데 총이 없는데 저는 어어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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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총갖고는 안돼 오케이 강做 vic 오ㅓㅣ.. 아 나 총알 다 쐈었나보다 아, 총알 다 쐈었다 아 이것뭐와 씨앗권이자나 아 쓸데없는 씨앗권 오오 쓸데 없지 않구나 오오옹 오우 어디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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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서부터야 아 쟤부터구나 오오우 야야야야 ya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om 야 이거 너무 뺀거 아니야?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아 아 슬퍼 Turtle 오케 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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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이 성을 어떻게해 띠 프라이니 먼저 오세요 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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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어?! 순식간에 지금 순식간에 적중 워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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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어어아아아 좋은 푸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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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. 아... 아... 또... 나... 나 뭐 어떻게... 눈이 없나? 눈이 없나? 안 돼... 맞은 건 주인공이... 눈이 없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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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. 설마 발동시킨건 아니겠지 벌써? 시스템 정지 초기야 다트 오버레이의 에너지가 여기 완전 난장판 됐네? 이제 부모님을 얘가 죽였죠 저번에 주어소에 구입하자 기관비가 되죠 지식시킨건이 그렇고 엄청이 부iffe 이 불협은 부파라 이 불협은 부파라고 이 불협은 부파라고 이 불협은 부파라고 이 불협은 형이로 이 불협은이 불협은 이 불협은 시스템을 뺏기고 이 불협은 불협은 이 불협은 서브이기 때문에 뭐? 헤헤, 겁나게 두르고 있는데? 어? 일어났네? 너 다시 사용했다고 말 말했어 내가 칩이 찢어진다는 말, 미안해 너는 여기 임기 위해 데님을 내려가고 하지만, 유로코브로 두고 있는 으로코드에서 타고 있는 곳에 너는 지금 안타까운다고 말이야 나는 자유로워지긴 했는데 거짓말 친 거였어? 너는 지금 자유로워지게 해 너는 지금 할 필요가 없다고 말이야 야아 물론 개떡같은 와아 와 엔딩에 보면 이거 개떡같냐 자 신디케이트 였습니다 엔딩은 좀 맘에 안드네요 신디케이트 액션성은 풍부했던것 같아요 재밌게 했어요 자 그러면 신디케이트였네요